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술자리가 있었다는 영상 녹화실 내 CCTV가 몰래카메라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수원지검 1313호실 영상 녹화실은 천장과 거울 뒤에 CCTV가 한 대씩 설치돼 있는데 거울 뒤에 숨긴 CCTV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사찰하기 위한 고해상도의 몰래카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주 여부에서 회유 여부로 이번에는 또 CCTV로 이른바 꼴문을 계속 옮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즉각 반박 입장 그리고 근거 자료 공개했죠. 검찰은 어제 오후 3시쯤 1313호실 영상 녹화실 카메라로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며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 녹화실의 CCTV는 법에 근거해 전국 검찰청 영상 녹화실 유리장 뒤에 설치돼 있고 해상도도 천장 카메라랑 동일해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정도이지 피고인 등의 노트를 촬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또한 검찰은 해당 영상 녹화 조사실은 검찰 견학 코스에도 포함된 공개된 장소라며 CCTV 역시 공개 장비이지 비밀스러운 장비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견학 코스에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에 몰래카메라가 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장임은 또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주장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인은 오늘도 CCTV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수원지검이 제공한 건 CCTV 영상이 아닌 사진이라며 해상도를 논하려면 동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100번 양보해서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왜 CCTV를 거울 뒤에 숨긴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관련해 수원지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변호사는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